입 destin containing 재료 네 수고하세요. 전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질투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.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 여자가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남자랑 얘기하면 좀 많이 질투나고 화도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것 같네요. 저는 저는 이해는 하지만 손으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겉모습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점점 쌓이다 보면 이건 말이 하겠다 하는 게 생기면 그때 말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해합니다. 단 저랑도 한번 인사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랑도 가까워지고 서로가 편한 사이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방어로치 않게 존중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선 남녀간의 친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